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준 신발 자랑해볼까? 여기에서 자랑해야 되나? 굽이 몇 센치지? 굽 몇 센치야? 한 20cm 되잖아 아 이거 너무 무리수 대사를 쳤잖아 그걸 왜 가져가? 냉면 같은 거죠? 근데 면이 미리야 그러니까 얼큰이 별국수 보통만 하하하 여기입니다 너무 벌써 이렇게 보복거리시면 곤란합니다 페널티킷 마이너스 일정 그 연세대학교 사진동아리 회장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저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은데 빨리 방금 여쭤봐 잘 잘리는데 뭔 맛이야? 난 이거 자체 나은 맛이야 난 이거 자체 나은 맛이야 아니 저거 노린거 아니냐고 이거 용으로 본다 우리 용띠 맞지? 어 뭔 소리야? 아 깨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셔버려 오우 아파 너무 긴데 그러네 여기 두 마리 있어 아니 아니 바로 밑에 두 마리 있어 이미 됐네 아까 꼬문강이 어디갔지? 꼬문강이 어디갔지? 이거 무슨 카페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오리밥주로 가보십니다 상당히 무섭네요 시원아 자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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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린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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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아파? 아파? 기다려 말 듣고 하지 말라 그랬디 하나 둘 셋 우리가 용범이를 좋아하네 저쪽으로 좀 가야되는데 일먹으라네 날 없어 이다 용범 다 줬어? 다 줬어 이게 오션뷰야? 오션뷰라 아 오션뷰이긴 하다 어때? 전주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업무 업무 왕팡멘 왕팡면 왕팡면 진짜 오르메 나를 먹으러 가요 나를 먹으러 가요 뭐 먹으러 왔나요? 우리 밀양 돼지국밥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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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밀양 돼지국밥을 먹으러 왔지 충격틸트 그 강릉의 바다 이번 여행 후기죠 다시 하죠 급하게 마무리를 찍게 되었는데 이번 여행 소감 어떠셨나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랑 또 혼자 놀러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고요 이번 여행 찍세를 맞춰야 합니다 어제 이제 대선을 많이 마셨는데 굉장히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대선은 어떻게 될지 이번 여행 후기 감사합니다 자기소개해줘 장원 장원협객 서조민입니다 최근에 쇼츠로 인기 좀 모르셨잖아요 헬로우 몇 명 그러셨나요? 헬로우 49명입니다 겁에서 빨리 먹자 이놈 받아라 이놈 받아라 나 같이 해줘 나 토해 아니 근데 진짜 억지로 먹이는 거 아지 말자 근데 그치? 아니 그러니까 하자 아니 지금까지 커머라니까 이건 근데 잠깐 뭐가 문제인데 근데 진짜 물도 원샷을 못해 그치 진짜 원샷 간다 간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범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범이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침구얼굴 모두 커지 소들이 고요하게 맘만을 하하하 showing 하하하 감기 걸리면 안돼 hid dans tu巾 Est Edition 내 맘에 축하해 Swat number 해relax He long 아멘